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최강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MBN 골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방 미국 증시, 파월의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자, 금리나 기대감 다시 생겨나고 있는 걸까요? 네, 파월 의장님의 말처럼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특히나 올해 말 정도에는 충분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파월 의장님이 2%의 물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약간 사람들이 침체되었다가 네, 또 긴장되었다가 그렇죠. 그런데 물가가 그래도 예정대로 잘 가지고 있다.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말에 판화하면서 또 올라갔다. 그래서 땡큐 파월, 알러뷰 파월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러뷰 파월입니다. 저희는 그 속에서도 또 좋은 종목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최강 종목 규칙 먼저 살펴보시죠. 최강 종목은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1, 2, 3루타가 결정이 되고요. 목표를 9번 달성하면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판 열어볼게요. 어떤 기업들이 10% 목표 달성했을지. KC택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GST도 어느새 50% 넘는 수익을 내고 있어요. 오늘은 KC택을 리뷰를 해볼게요. 이 기업 어제 편입했습니다. 어제 편입했고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30% 넘는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기업 오늘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매도를 한다면 그 타이밍은 언제로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KC택은요. 제가 또 반도체 하면 또 저 아니겠습니까? 제가 차세대 HBM4까지 고려를 해서 정말 2025년도까지 고려를 해서 추천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수혜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요. 여기서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20, 30% 이상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팔기는 조금 아쉬운 종목이다. 그런데 좀 단기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목표를 하신 분들은 충분한 수익이겠지만 나는 중장기적으로 한미반도체 놓쳤다 하는 분들한테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를 놓쳤다 하는 분들 이 기업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3일 연속 리뷰를 하는 ISC입니다. 이 기업은 저희가 반올림에서 10% 수익입니다. 9.99% 수익으로 리뷰를 다시 하는 거고요. 이 기업 어제 눌림목에 있어서 상방이 더 열려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XL로 계산했을 때 10% 달성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9.99더라고요. 9.99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이요. 추가적으로 20% 이상은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기는 좀 걸리겠습니다만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이 언제 완공이 되는가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그게 또 완공이 됐을 때 가장 빛을 볼 수 있는 게 테스트 소켓이거든요. 테스트 소켓 쪽에서 이 종목은 대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기업 모두 20% 더 상방이 열려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ISC 그리고 캐시탱 리뷰 들어봤고요. 요즘 반도체 기업들 많이 소개해주고 계세요. 오늘의 기업 반도체 기업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은 HPSP 투자자들은 이 기업을 흡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기업 오늘 3%가 아니라 3루타 10% 이상 수익에 도전하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이 기업은 제가 진짜로 정말로 너무나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HPSP는요. 차세대 반도체, 특히나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봤을 때에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압수소 언일링을 하는 기업이에요.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혹독하거든요. 정말 칩도 작아지고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 열처리 공정도 어려워요. 너무 뜨겁다 보니까 칩이 타버리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설계도 점점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3D 적층을 하잖아요. 2D도 아니에요. 이제는 3D 구조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공정 자체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수소 언일링을 하는 기업이고 언일링을 또 전세계 유일하게 하기 때문에 영업인율 50% 이상 나오는 한국이 좀 ASML이다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기업인데요. 앞으로 향후에 하이브리드 본딩 갔을 때도 이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고 디렘 제조사가 모두 다 이제 고객사로 확보되기 때문에 실적 성장 전망치도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트북에서 이거 가격 전략 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종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라 다들 아시겠지만 제2의 한미반도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종목이에요. 흡습하면서 이제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단기간에 안 가도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니까 오늘 좀 한미반도체 놓치신 분들 보시라고 이 종목 도전해보도록 하고요. 매수 가격은 시초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6만 4천 원 잡고요. 손자 가격은 4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HPSP 시장에 있는 모든 호재들을 흡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는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최강 종목도 확인해봤고요. 다른 시크릿 종목이나 최강 종목들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무료방송은 제가 내일 오후 4시 너튜브의 MBN 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어제 방송을 촬영해놨던 것들이 있으니까 너튜브의 MBN 골드 김병진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땡 녹색 밴드에서 MBN 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흡습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슈들 많이 공유해드리니까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트에는 모든 종목이 최강 종목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 종목이었습니다. 홈런!